자 이번 앨범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즈인 것 같습니다. 자 첫번째 포즈부터 아주 시크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자 포토타임 첫번째 포즈입니다. 자 이어서 두번째 포즈로 한번 바꿔볼까요? 자 준비하신 포즈가 총 4개 정도로 가운데 일단 포즈를 다 보여드리고 오른쪽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번째로 준비하신 포즈는 하트에서 뭔가 조금 변형이 된 느낌의 하트입니다.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또 잠시 후에 앨범 관련 토크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멤버들이 준비한 네번째 포즈 가운데 두번째 포즈였구요. 이어서 세번째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세번째 포즈입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번째 포즈 가볼까요? 자 우리 하이키를 또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공식 포즈 만나보고 계십니다. 자 포토타임은 기자님들 기준으로 정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구요. 자 왼쪽 오른쪽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하이키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 베니크가 오늘 같이 입장을 해서 함께 포토타임을 진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네 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. 자 우리 하이키의 마스코트 베니크와 함께 포토타임 간략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포즈 한두개만 가볼까요? 네 자 우리 또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분이구요. 네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네 자 오늘 또 마스코트와 함께 포토타임을 하니까 좀 더 분위기가 화사해지는 것 같고 네 미소가 절로 지어지게 되네요. 자 제가 쇼키스 여러 느낌입니다. 여러 느낌입니다. 또 저희 앨범 토크 시간에 우리 멤버들이 직접 소개해드리는 챌린지 시간도 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구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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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